11월 13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 기준 등이 없어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지쿠터, 싱싱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업체 두 곳과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지정구역 주차제를 실시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초중, 고등학생, 일반인 등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교육장소 강사 섭외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TV특집방송 홍보에 나섭니다. 오는 14일 오후 12시 10분, 광주 9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TV특집방송을 실시합니다. 특집방송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광주 9개 시장이 참여하는 비대면 행사입니다. 전통시장은 남광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1913 송정혁시장, 송정메일시장 등 6곳이 참여합니다. 상점가는 금남지하도상가109, 금남지하도상가109 용봉패션의거리 등 3곳이 참여합니다. TV방송과 동시간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7개 품목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 개비씨의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월간중기씨를 통해 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2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운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바다를 품은 자전거기 40선에 전남이 전국 최다인 18개 노선이 뽑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숨겨진 자전거기를 발굴해 자전거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선정 발표했습니다. 선정 결과 바다를 맞대고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따라 독특한 풍광과 향토색을 느낄 수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의 40개 노선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는 전국 최다인 18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수 금호도를 비롯 고흥거금도부터 소록도 구간 신안임자도, 완도생일도 강진만 생태자전거길 등 해안도로 자전거길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은빛 모래를 이룬 신안 대광해변과 생태가치를 뽐낸 강진만 갈대해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금호도 자전거길 등 탄성을 자아낼 만한 코스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여수시가 오동도 입구 유원 진입도로 및 광장을 정비하고 관리동을 신축해 탐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매년 300만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오동도 입구 진입로와 주차장 주변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노후 안내 표시판으로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컨테이너 가설물을 철거한 후 통합관리동을 신축하고 탐방객 유동이 많은 정문화장실을 신축 확장했습니다. 고압수전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주차장 등과 관련된 장비를 신설해 이용탐방객 편의를 동호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동백열차의 별도 회차장과 승강장을 신설하고 광장 내 보도블럭은 차열성으로 교체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정대로 동백숲 무장의 길이 완공되면 탐방로 구간 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쉼터 등을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